시작해 지난주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왔는데 26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은 0.05%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난주 보합세였던 수도권도 0.02% 올라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3월 발생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카카오가 과징금 150여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신고, 통지 의무를 위반한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이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시간 22일 올 1분기 실적으로 매출 26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매출은 262%, 주당 순이익은 4.5배에 급증한 것으로 당초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위한 수치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국산 반도체 사용 비중을 내년까지 최고 25%까지 높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즈는 조달 비중은 더 높아질 전망이며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몇 년 내로 외국산 자동차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게 목표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627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신청 2,174건 가운데 1,62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영남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올랐지만 내일은 동풍이 불어 강릉 20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내일도 서울이 25도, 광주 30도 등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오전 한때 강원 중북부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산업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글로벌 구리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고금리 기조를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5월 FOMC 의사록이 어제 공개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반면에 구리값을 포함한 국제금값이라든가 은값 또 유가 모두 급락했습니다마는 구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금과 은에 이어서 구리까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물가 등 실물 경계 미칠 파장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선도지구 선정 기준도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이번 주 부동산시장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의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11번째인가요? 11차례 연속 동결이죠.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고요. 기준금리 3.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1월부터 1년 반 17개월째 3.5%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3.5%라는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제1목표 물가가 아직 목표치인 2% 수준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시중 통화량을 줄이고 재화의 공급과 소비 과정에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해 들어서 과일값, 농수산물 가격 폭등,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시 3%대로 올라왔죠. 지난달 가까스로 2%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2%대 후반대로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곳곳에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도 질비하죠. 중동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제유가 출렁일 수 있고요. 달러 강세 여파로 원달러 환율 올랐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자극할 여지도 큽니다. 오늘 금통위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당분간 현재 긴축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하는 내부의 분위기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이창용 총재를 포함해서 금통위원들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요.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관해서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드러냈다. 이렇게 임총재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은 총재를 포함해서 금통위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태라면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 아울러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하반기 어느 시점인가는 금리 인하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외부 상황, 예상치 못한 변수들. 예를 들면 미국 연준의 행보라든지 아니면 중동 정세 같은 변수들로 통화 정책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단 2.5%로 상향 조정한 거죠, 한은에서? 그렇습니다. 기존 전망치가 2.1%였는데요.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0.4%포인트 상향 조정폭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이후에 가장 큽니다.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을 했죠.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치를 높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총재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등 대외 요인이 0.3%포인트 상향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외에 내수부진 완화 같은 대내 요인은 0.1%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0.4%포인트 가운데 0.3%포인트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올린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수출을 들 수 있겠죠. 수출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달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주력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 대한 기대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변수는 내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1분기 1.3% 성장 중에서 내수 성장 기여도가 0.7%포인트 절반 이상입니다. 이런 내수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민간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또 PF 같은 부실로 건설 투자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재정 집행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변수로 남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1분기 물가가 오른 탓에 실질소득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통계청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입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니까요. 512만 2천 원. 1년 전보다 1.4% 증가를 했습니다. 3개 분기 연속 증가는 했지만 지금 증가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그러니까 월평균 실질소득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1년 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분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실질소득이 감소세로 전환한 거는 3년 만이고요. 감소폭만 보면 2017년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늘었을지언정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실제 소득은 뒷걸음질 쳤다라는 뜻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물가가 3% 올랐다면 소득도 그만큼 3% 올라야 실질소득이 오르는데 물가 상승분만큼 소득이 오리지 못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득 원천별로 보면요. 사업소득은 올랐고요. 또 연금 등을 통해 얻는 이런 이전소득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같은 기계가 줄었습니다. 가구 지출도 보면 물가 인상 여파가 나타납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이 290만 8천 원으로 3% 증가를 했는데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비 지출은 증가하지 않고 보압에 딱 그쳤거든요. 이거는 실제 소비 규모가 늘어난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서 지출 규모가 커졌다. 이런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가구 같은 경우는 재정상 적자 가구가 더 늘어났다고요? 네. 적자 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가구를 뜻하죠. 적자 가구 비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에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지출. 세금이나 연금 같은 꼭 지출해야 되는 부분. 이런 비소비 지출 항목 등을 뺀 실제로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보다 만약에 소비 지출이 더 많다면 이건 적자 가구로 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적자 가구 비중이요. 올해 1분기에 60.3%. 그래서 지난해 4분기 대비 4.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위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95만 5천 원.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반면에 소비 지출은 131만 2천 원. 8.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져보면 이런 1분위 가구의 매달 평균 35만 7천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요.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게 국내 업체가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까지 최대 과징금이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에 부과된 7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과징금 부과받은 거죠. 그만큼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거겠죠? 네 이게 작년 3월 개인정보위가 이 오픈 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이제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입니다. 해커는 이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 같은 거를 알아내고요. 또 이런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서 회원 일련번호를 파악했고 이 회원 일련번호를 가지고 개인파일로 생성해낸 걸 이 정보들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개인정보의가 확인한 유출 규모가 최소 6만 5천여 건에 이르고요. 현재 경찰이 정확한 유출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개인정보의는 카카오가 이런 오픈 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임시 아이디 같은 것들을 암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 일련번호가 쉽게 확인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의의 과징금 부과에 카카오는 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개인정보의의 과징금 부과는 사견입니다만 일본 총무성의 라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 지도와 비교가 돼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더 들어볼까요? 국내 치킨업계 1위인 BBQ가 치킨값 인상을 좀 미루지 않았나요? 네, 미뤘습니다. 그런데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다고요? 네. 이게 물가 안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치킨값 인상을 미루겠다라고 하면 요즘 분위기에서는 박수를 받을 만한데 이게 딱 8위를 미뤘어요. 8일. 아, 아, 네. 그래서 앞서 BBQ가 21일에 치킨값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23일부터는 치킨 메뉴 23개 가격을 평균 6.3%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치킨 메뉴가 황금올리브치킨인데 이게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오르게 되고요. 콤보 메뉴를 주문하면 배달비까지 합해서 약 3만 원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건데 임대료, 재료비, 에너지 비용 상승 이런 가맹점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하면 오늘부터 이제 가격 인상이 단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전격적으로 가격 인상 시기를 31일로 8일간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 8일 동안. 이런 입장을 끝에 붙인 거죠. 여기에 바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8일 늦추면서 물가 안정 보탬을 운운하는 게 맞냐. 이게 소비자 우렁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도 약 올리냐. 눈물 나게 고맙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물가 인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시기를 늦춘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인상 시점이 너무 임박해서 발표를 해서 기한이 촉박하다. 일부 점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이런 가격 인상을 전산 시스템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물가 안정 도움이라는 표현을 썼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바람을 나타낸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결국 명분도 신리도 다 놓쳐버린 8일간의 가격 인상 뇌에 방침. 문매 맞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런던 금속 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이 3월 초 이후에 약 30%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산업용 금속인 구리 가격이 뛰면서 다른 금속의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원자재 급등의 원인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소 겸임교수이신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주간 각종 원자재 가격 특히 구리 같은 비철금속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고요. 비철금속 하면 철 뺀 나머지 금속이 비철금속인가요? 그렇지 맞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비철금속은 다른 말로 산업금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6대 산업금속이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납, 그리고 주석 이렇게가 6대 산업금속이라고 하는데 예상치 않게 오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산업금속 가격들이 한꺼번에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업금속 가격들은 동조성이 강합니다. 하나 거론 같이 오른다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맏형님이 구리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구리가 치고 나가면 다른 산업금속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동조성이 강한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산업금속들이 경기에 좀 민감한 그런 경기 동행성 원자재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산업금속은 동조성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산업금속이라는 게 사용되는 데가 우리가 알다시피 경기 동행성 산업들 뭔가 만들고 짓고 하는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산업금속이 서로 대체제이면서 보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리가 올라가 가격이 높아지면 구리 대신 알루미늄 좀 써면 되겠네. 그럼 알루미늄 비싸지 않나요? 구리가 올라가면 구리 알루미늄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조성을 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금속에 비해서 구리가 훨씬 더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처음에 예상치 않게 많이 올랐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예상치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오래 올랐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리 등 산업금속이 올라가는 환경은 글로벌리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 또는 경기가 확장되는 시기 이런 시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고금리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진도 있고 사실 구리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재련해서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정제 재련 제일 많이 하는 나라 한 50%가 중국에서 한다면서요. 그렇죠. 구리를 제일 많이 수입해서 그거를 이제 가공해서 판매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제 구리 이런 생산량은 중국이 최고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부동산이 좋거나 중국이 경기가 되게 좋거나 그러면 구리 수요도 증가하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최근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틀면 제일 어렵다고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패러다임 또는 이런 상식과는 좀 배치돼 있네. 이건 분명히 뭔가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닌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원인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가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 재료가 끌고 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바로 인공지능이죠. AI. 그렇죠. 지금 작년부터 AI라는 이슈로 테마로 상당히 다양한 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엔비디아가 매출이 3배 증가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간 외에 주가가 또 오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이 AI가 발전하게 되면 AI를 정보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력량이 한 6배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전력량이 그렇게 증가면 당연히 전력망을 늘려야겠죠. 전력망을 늘린다는 건 전선을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선의 많은 부분이 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그런 수요 증가의 기대감이 일단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얘기를 안 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럴직하다고 예상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언쟁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엄청난 무기가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군수 물자들이 엄청나게 사용되면서 새로운 군수품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군수품은 뭐로 만드느냐? 금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총알조차도 구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보호무역도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도 군비 경쟁에 뛰어들어야겠는데 이러한 수요들이, 이런 니즈들이 증가하면서 각 국가들이 좀 전략적으로 이런 구리, 광산부터 해서 이런 데를 좀 매점 매석하는, 선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모자를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먼저 갔겠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어떤 BHP라는 거대 광산회사가 앵글로아메리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 과정들도 그러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당연히 돈 냄새를 맡는 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구리를 통해서 또 단기간에 한몫 챙길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시각들이 우세해지면서 지난 두 달 동안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이 롱포지션, 구리 롱포지션이 한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요인들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구리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기차 부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 탈탄소화되면서 녹색에너지 쪽을 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구리 수요가 많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게 원래 기존에 논리였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인공지능하고 이런 군비 확장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투기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걸로 볼 수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이게 실제 실물이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고는 오히려 늘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중국 상해 거래소에서 지금 재고량을 보더라도 지금 한 30만 톤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 정제 구리 생산량도 전년 대비 한 8% 증가한 한 115만 톤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서는 3월 4월 달에 감산하겠다. 구리 생산 감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산 발표 후에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높지 않아서 생산을 줄이겠다고 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장기 수요는 증가할 거다라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섞이면서 단기간에 구리 가격이 급등한 게 아닌가.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동행지수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구리가. 어떤 기사를 보면 선행지표다라는데 사실 선행이라기보다는 경기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잘 반영하는 동행지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주 전형적인 경기 동행지표예요. 닥터 카퍼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러니까 구리 박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현재 글로벌 경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좋아지고 있는가 나빠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산업금속 구리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이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좀 예외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은 그럼 계속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전기차도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ai는 계속 불 붙여서 계속 한동안 갈 테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력 수요도 여전히 있을 거고 거기 인프라 구축하려면 우리는 필요할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 모든 논리가 기대거든요. 기대. 그러니까 당장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증가할 거라는 그 기대거든요. 익스펙테이션, 기대. 그렇죠. 스피큘레이션인 거고 익스펙테이션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 기대가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 짚어놓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이 투기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지금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는 어떻게 어쨌든 레버리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는 금리가 낮아야지 더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또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물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당장 눈에 띄게. 중국이 일단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또 한켠에서는 중국이 또 부동산 경기 부양 나설 것이다. 이런 또 기대도 있긴 합니다만 다 기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현실이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기대가 유지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류를 비롯한 나머지 5개 금속 6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원자재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는 좋겠지만 나머지 원자재 수입하는 제조업계 같은 경우는 원가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이게 또 소비자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또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담스럽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데 원래는 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산업금속이 아니라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나 농산물 쪽이 대부분이에요. 산업금속은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금속이라는 비중이?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금속은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무를 질 때 이거 한 달 두 달 세 턱 달 더 딜레이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죽거나 당장 어디 못 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금속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판단할 때의 어떤 벤치마크로 활용을 했을 뿐이지 산업금속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된다. 이건 되게 그동안과는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앵커님께서 좀 이따가 관세기도 다시 하시겠지만 이게 미국의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의 성장 이슈하고 물가 이슈는 글로벌 이슈인데 미국의 성장은 미국이 다 가져가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모두 다 나눠가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지금 이런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미국의 ai 산업이나 미국의 군축 산업이나 모든 것들이 미국의 초점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금속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감당할 수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미국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제 미국의 경제 성장에는 이바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물가를 높이는 데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미국 관세 갈등 같은 걸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저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올해부터 얼마로 인상한다고요? 기존에 7.5에서? 지금 보니까 중국산 철강 같은 경우는 기존에 7.5%에서 한 25%로 3배 이상 올리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25%에서 무려 100%로 4배 인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산업금속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런 값싼 제품이 전 세계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물감력은 떨어지겠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중국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수출했다고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메이팅 차이나 제품 싸게 사면. 값싼 인권기로 만들어낸 싼 제품들이 나가니까요. 그렇죠. 생활비도 떨어지는 거고 기업들의 원가도 떨어지고 하면서 전체적인 물가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패권 경쟁도 있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싸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애주고 그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주인데. 열매. 과실은 미국이 다 가져가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를 생각해 보면 짧게 보면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 이쪽도 지금 관세 들어가 있는데 태양광도 아마 중국산 태양광의 14% 관세를 물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미국의 입맛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할 수나 있다면 관세에서 자유롭고 이익도 증가하면서. 관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기업 상한가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거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짧게 보면 분명히 이익이 있는 산업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결국 이게 보험무역주의의 득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존에는 중국 너도 먹을 건 먹고 살고 한국도 먹을 건 먹고 살고 좀 나눠서 같이 살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해계모니가 다 미국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야 돼. 우리한테 유리해야 돼. 이런 쪽으로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정한 자유무역이 확산이 돼야지만 가장 유리한 국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이런 식의 흐름들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나 증시에도 큰 그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유리한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가예요. 아까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나 이런 쪽에. 유가 흐름은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죠. 네. 유가 부담은 물가에 대한 미치는 지금 부담은 사실 별로 높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한 1년 넘게 거의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랜트유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한 80달러 선에서 국회의산 브랜트유.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올해 들어가지고 한 5%대 정도 지금 상승한 셈인데 사실 우리가 이 유가에는 아주 오랫동안 적응돼 있거든요. 유가 70불 80불 이런 유가에는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물가에 대한 부담은 크지는 않은데 다만 이렇게 산업금속이라든지 다른 원자들이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혹시나 모를 그런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면서 유가까지 끌어올린다면 그때는 또 물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금리 정책을 포함한 통화 정책들이 또 대중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가는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큰 변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박스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또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유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일단 구립값은 계속 올랐지만 또 이제 너무 과열됐다는 지적 또 fmc 회의로 공개되면서 약간 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계속 이런 부름은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 이어간다는 거죠? 구립값 상승이. 구립값이죠.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무슨 번수가 생긴 탁 떨어지고 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변동하는 거에 투자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갑자기 사라질 이슈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이슈라든지 지금 ai 산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질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투기 투자 세력들이 끌고 가는 시장의 분위기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에 이제 우호적인 금리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폭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2007년 8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국제 유가가 100달러면 다 왔다고 했는데 150달러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화무시비롱이다. 작년에 제일 많이 오른 1년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원자재가 카카오였거든요. 카카오. 코코아. 네. 코코아. 코코아를 원자재 재생은 카카오라고 합니다. 카카오가 한 150% 정도. 카카오닙스. 15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또 35%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원자재는 그렇게 주식처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는 그런 성격의 자산은 아니고요. 좀 짧게 끊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하는 자산의 성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원자대 투자 수익이 높다는 얘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어떤 점 주의하고 가면 좋을까요?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원자재를 장기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도 높고 또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지는 계절이 꼭 오기 때문에 이런 경기와 재료들이 섞이면서 급등할 때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 투자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거에 배팅할 수 있는 게 원자재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시쇼. 4시 39분 53초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영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계획이 발표됐죠. 네. 선도한다는 건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시범단지 그런 개념일 텐데.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1기 신도시가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5개 신도시 한 30만 호 정도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게 선도지구고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제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선도지구가 어디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정은 아니고. 가이드라인과 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 올해 2만 6천 호 정도 2만 6천 호 플러스 알파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 정도의 가이드라인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분당은 8천 호 분당이 9만 7천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천 호면 한 10%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1,4는 6천 호, 6만 9천 호 중에서 6천 호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 평천 중동 3번 신도시는 4천 호입니다. 4만 3대 정도 되니까 4천 호로 이렇게 정도 해서 10%의 플러스 알파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일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번에 가이드라인 나왔고요. 6월에 이제 공모를 합니다. 지자체별로 이제 공모를 하게 되고요. 8월에 이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고요. 9월에 접수받고 10월에 평가해서 11월에 선정하겠다. 그러면 11월이 되면 이제 어느 단지, 어느 마을, 어떤 곳이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평가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지. 평가 기준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로 선도지구가 되고 싶죠. 선도지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야구로 따지면 1번 타자를 정해야 되는데 1번 타자가 먼저 또 진료도 할 수도 있고 사업이 아무래도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비 오는 날에 체육관에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몰려서 또 호응을 했다고 하는데 선도 기준이 정확하게 해야 또 불협화응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5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민동의. 주민동의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50%가 되면 10점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부터 점수가 올라가서 95% 이상이 되면 60점. 가장 많은 점수입니다. 60점을 주게 됩니다. 주민동의 여부.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주민동의가 95%를 넘었다가 60점을 일단 준다. 60점이 만점이 됩니다. 그런데 50%면 10점만 주는 거고요. 차이가 많네요. 그러니까 주민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기 얼마나 불편하냐. 난데 이걸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불편하다고 하니까 주차 대수로. 주차 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럼 소형 표명이 많은 데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3대당 0.3대 미만이면 1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10점을 주게 되고요. 세 번째가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이게 뭘까요? 이게 그냥 정성평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주관적이고 평가위원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면 점수를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파급 효과라고 해서 통합정비 여러 개 단지들을 모아서 해라. 많이 모으면 점수를 주겠다. 10점을 주는 거고요. 다섯 번째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현 가능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그래서 점수를 5점을 가점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정성평가 있었죠. 활성화 필요성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 이 15점으로 저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주민들이. 동의 안 하겠어요? 많이 하겠죠. 하죠. 이 동의가 이 동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과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내 의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하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선정을 하죠. 선정을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다음 계획이 여기서 논란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끼웠고요. 1기 신도시가 언제 재건축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의 1기 신도시가 신도시잖아요. 이렇게 노후와 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9도시예요. 이제 9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목표 설정인데요. 내년 2025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 특별정비구역.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정비사업 단계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구역 지정하게 되고요. 조합 설립해야 되고요. 사업 시행 계획 받고 관리처분 받고 2주를 하게 되는데 정부 계획은 2025년 내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하고요. 2026년에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처분을 동시에 하겠다. 언제요? 2026년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네. 2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계획을 일단 좀 더 살펴보면 2027년 착공 들어가겠다. 2030년 입주. 오늘 한 해에 다 하기도 어려울 텐데요. 한 단지가.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27년에 착공 들어가려면요. 분당신도시가 8천호라고 했잖아요. 손도지구가. 8천호 정도 규모가 2027년에 착공 들어가려면 지금 2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의 2, 3년 줘야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역 지정이 내년에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좀 굉장히 불가능해 갖고. 그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서둘러서 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긴 한 것 같아요. 의지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단적인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입학하게 되면 3년 후에 서울대 입학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빨리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의지가 있는 거죠. 그 후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보통은 10년, 15년 걸리는데 아마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한 2, 3년 정도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안 여쭤봤네요. 어땠습니까? 이번 주 집값 동향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반등폭이 좀 컸습니다. 작년 추석 지나고 살짝 꺾였잖아요. 추석 지나고 꺾여서 11월부터 다시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지지부전하지 않았어요? 지지부전했고요. 전국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에 다시 마이너스 전환이 됐는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지난주까지 전국이 마이너스 0.02%였는데 오늘은 0.01 플러스 0.01%로 0.03%포인트 올라갔고요. 살짝 올랐네요. 올라갔죠. 0.03이면 좀 큽니다. 그런가요? 수도권은 0%에서 0.02%. 한 주간이니까. 한 주간이 좀 크죠. 또 이게 제가 제 눈이 좀 눈이 작은데 좀 커졌습니다. 지방이 마이너스 0.04%였는데요. 0% 0.04%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서울은 당연히 0.03에서 0.05니까. 0.04에서 0이라는 건 하락은 멈췄다 이 뜻이군요.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이 좀 올라가면 지방은 좀 내려가고 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문제인데요. 전국이 0.03%에서 0.07% 0.04%포인트나 올라갔고요. 지방도 마이너스 0.02에서 플러스 0.02. 서울은 0.1% 수도권은 0.12%까지 올라갔으니까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을 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쉽기도 하고요. 일단 2, 3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흐름을 본다면 일단 변화는 좀 감지가 됩니다. 176개 지역 조사하는데요. 상승 지역이 60개에서 84개로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01개에서 83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주간의 변화치고는 좀 굉장히 변화폭이 크다. 일단 2, 3주 정도는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 지역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표 지역을 조사하는데 그래도 변동폭이 큰 걸어봐서 최근에 이제 금리나 소식이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하니까 전세값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오르는 것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 부족하고. 마음이 좀 급해지고. 그렇죠. 건축비 올라가는 거 봐도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가 좀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인데 평균이라는 거지 실제로 안 오르는 데는 전혀 안 오르고 그럼요. 오르는 데는 또 심하게 오르는 것 같고 이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동네는 조용한데 무슨 또 몇 프로가 올랐느냐. 우리 동네는 더 올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이 좀 회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 선호 사상이 최근에 저는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좀 살펴보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서 우리가 안 불안할 때는 서울에 규제 있으면 지방에 투자해도 되고요. 다른 지역에 투자해도 되는데 지금 불안하니까 또 분양시장도 그렇고요. 미분양도 그렇고 서울은 입증 물량도 부족하고 미분양도 적고 수요는 또 굉장히 많고 인구 밀도도 높으니까 그래도 서울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도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고 싶다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살지 않아도. 살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서 전세 끼고 사고 싶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대학교 가서 올라가는데 이 기회에 그냥 하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좀 불안한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게 안정되지 않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부도 좀 안정된 심리를 얻기 위해서 좀 정책도 일관성 있는 정책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오래 많이 적채된 그런 가장 최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전국 미분양의 15% 정도가 대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분양가를 할인해 주는 데가 나타났다면서요. 있죠. 여러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 속상하죠. 네. 이 갈등이 좀 크다면서요. 네. 지금 우려했던 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마트 가서 장을 보더라도 8시에 장 보고 한 바퀴 돌고 나니까 20% 할인 스틱 하나 붙어 있으면 이건 뭐지? 막 속상하기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건 가격이 작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은데 아파트는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이제 뭐 아파트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A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떤 할인 혜택을 줬냐면요. 잔금을 5년 뒤에 내도 된다. 입주 후에요? 그렇죠. 20가구가 미분양이 나니까 이 미분양 가구에 대해서는 5년 뒤에 잔금을 내도 되고 또 하나의 옵션은 최대 9천만 원까지 할인을 해 주겠다. 나는 그러면 미분양을 잡는 사람들은 괜찮잖아요. 요즘 교축비를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미 입주에 들어간 거예요? 입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은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죠. 실력 행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플랜카드도 붙이게 되고요. 귀약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대에 대해서는 차별을 주는 거죠. 주차비 50배를 내라. 50배요? 5배가 아니고? 네. 50%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주민들인데도 갈려지는 거죠. 다수의 주민들은 억울하니까 건설회사들이 안 해 주니까 또 이게 미분양을 받은 분들한테. 그런데 법으로 가면 소용없는 거죠. 분양가 할인한 거를 우리도 똑같이 그만큼 할인해달라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받은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갈등이 깊어지는 거고요. 이게 단지가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단지들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또 건설사들은 한 발을 뺍니다. 슬그머니 그냥 조용하게. 그러면서 지금 한두 개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는 미분양이 많다고 했잖아요. 소진을 하려면 이렇게 할인 분양도 하게 되고요. 해야 되고 정부도 세금 혜택도 줘야 되는데 입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지 참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정부가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담첨자가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다면서요. 이게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나왔잖아요. 신생아 특별공급. 우리가 특별공급이라고 한다면 일반 공급은 우리 청약 가점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특별공급은 특별한 자격.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복량 이런 게 있는데 신생아가 추가됐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점수표가 있거든요. 점수표가 있고 자녀 수요에 따라서 점수를 줍니다. 다자녀는 100점 만점이고요. 신혼부부는 13점 만점 신생아는 10점 만점인데 신생아 대출이 나오기 전에는요. 신혼부부가 점수가 커트라인이 한 10점 정도 나왔습니다. 두 자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당첨이 됐는데요. 이번에 신생아 대출 내용을 보니까 성남 신촌지구인데요. 신생아 대출이 2명. 커트라인이 2명입니다. 10점 만점에 9점 만점이 신생아 대출.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라는 뜻이에요. 2명 있는 분들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명 있는 분들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생아를 하기 전에는 신혼부부에 2명이 몰렸는데 이제 자녀 2명 있는 분들은 신생아로 가시고요. 자녀 3명 있는 분들은 다가구 특별공급으로 가시고요. 신생아면 나이가 몇 살까지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2명. 2살. 2살까지. 그렇죠. 연년색으로 낳거나 쌍둥이로 낳아서 2명이 된 경우에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신혼부부는 이제 1명이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겠죠. 자녀가 3명 있는 분들은 다자녀 특별공급. 1명 있는 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2살 이하의 2명 있는 분들은 신생아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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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